이 새끼야! 얘! 이리 좀 나와봐봐 내 엄미 내 귀에 이거 목소리돼 이딴 신호랑 하면 나도 딴 생각합니다 니깐 놈이 무슨 생각을 해? 야 니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놈도 뭐야 그놈만 말해봐 내가 그놈이랑 대화할 수 있게 그 자리만 만들어봐 아직도 빠져나올 구멍이 있다고 생각합니까? 백 검사님 당신은 끝났어요 어차피 이 판수 판이야 니가 누구랑 내 통하고 있는지 내가 꼭 밝혀낸다 마지막 Goo 너 뭐 하나 둘 모두